이어서 서울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님을 대신해서 박형수 담대님께서 축사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구청룡에도 전국해 주신 박춘희 부총장님 그리고 회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장으로 추대되신 석수경 회장과 3년간 생명회를 이루어오신 김민준찬님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대 회장을 여기 마시면서 성공의 기반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위상장님에도 큰 기회를 하신 홍재성장님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입니다. 지금 송파 지역이 예전에 울산이 이쪽으로 다 모이는 창업의 중심지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부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지니스의 중심지역으로서 송파가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공회도 여기에 맞춰서 그 역할과 기능이 당화되게 된 것입니다. 석수경 회장님 취임을 계기로 해서 소통과 회원단의 소통과 그 겨루가 좀 더 원활히 대결하며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석수경 회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사업 관장과 송파구 상공회와 그리고 송파구청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